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남 특보에 징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와 조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성공 후사, 정신을 되새겨서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과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리위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최근에 제기됐던 당내 문제는 당과 선대위 지도부의 전적인 책임을 공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윤리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에 보다 엄중한 조치를 신속적으로 최악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로서로 연구소가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대전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가로서로 연구소에서 2만 2,500명의 책임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해달라, 제명을 해달라고 제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의 징계는 윤석열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선대위 회의를 참석하면서 윤 후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라 콘텐츠 대표에 대해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왜 여기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국원내 의원들은 대응을 하지 않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그 문제는 놔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핵심, 윤핵관, 육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서 또 김종인 위원장과 자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왔다. 이것부터 조수진 의원은 공모단장이니까 이걸 책임지고 빨리 해결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지시를 갖고 선대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후보 이야기를 안 듣고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딴 지시를 내리니까 나는 후보의 말을 듣고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듣고 이준석 대표가 철상을 치고 밖에 나갔고 그래서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과 그리고 미디어 홍보본부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밖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본인이 이걸 제기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징계를 의결했고 김용남 특보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이핵관도 있다. 이준석이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 법인카드를 쓰고 영수증을 챙겨주면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핵관 이야기를 제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대표들은 4명 이렇게 두는데 보기는 2명 정도밖에 안 뒀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핵관 문제를 제기했다고 또다시 김용남 의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조수진과 김용남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수를 했는데 당 윤리위원회. 그런데 이제 본인 거는 밖에서 가르소로연구소와 다른 일반 당원들 2만 2,500명이 집어넣는데 이렇게 아시던 것처럼 이준석을 뺀 조수진과 김용남은 이렇게 당대표와 의견 차이, 견해 차이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고 지금 이 이준석의 경우는 의견 차이, 견해 차이가 아니라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도 당의 청년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지금 접대를 받았다. 그것도 금액이 상당한 만큼. 그리고 그 조사를 하면 현행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소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안을 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도 가르소로연구소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이준석과 김용남, 조수진과는 완전히 사안이 다른 당내의 문제고 하나는 개인의 비리로 보이는데 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충돌과 그리고 개인 비리는 별도의 문제고 이건 아주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같이 뭉뚱거려가지고 함께 의견하지 않다고 한 거. 이거를 보면 지금 유권자들 아무리 선거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에 대해서 그는 비판 여론이 막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당 후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방, 비판, 방해 그리고 발목 잡는 행동을 해왔는데 그런데 후보가 어느 한 순간에도 결단력을 보여가지고 여기에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아주 애매한 시점인데 이준석은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선대위를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이준석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준석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20대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품어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다 윤석열 후보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잘못입니다. 당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어떻게 상대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자기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제기됐던 이 오역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미봉책으로 해놓으면 20대들이 얼마나 이준석의 대표석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20대들이 또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당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준석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준석이 자행해온 해당 행위가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이러니까 지금 댓글도 보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도대체 이준석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이런 건이 나와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건이 나와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나 아 국힘 진짜 짜증난다 이준석 끝까지 끌고 가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에 또 있네 내부에 말하자면 저쪽 편의인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접을 상담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냥 둔다고 제정신인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 처리하겠다 안철수 찍는다 이런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그냥 두고 보다니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자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이 좌우 눈치나 또 상황에 대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태도가 너무나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원래 검찰총장 때 있을 때 조국 사건이나 탈원전 관련된 경제성과 조작 이런 울산시장 선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개입 이 건에 관해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방해와 탄압이 있었지만 쭉 갖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설령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선치더라도 20대가 간다 손치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처리할 때 지지자들은 돌아오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원칙 그런데 만약에 윤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묻고 간다면 이거는 다른 어떤 원칙에서도 위배되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큰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봉해놨다가 이준석이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고 할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주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